7번 아이언이 부러져서 경전철 같은 지하철 공사 안녕하세요 칼스주니어 햄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아침 대사행로 먹으러 갑니다 대사행로 칼스주니어 대사행로를 먹으러 갑니다 거기에 칼스주니어 대사행로 메뉴가 있어요? 있던데 난 아직 안 먹어봤으면 보겠네요 있긴 있어? 봤어요 7번 아이언이 부러져서 골프샵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아이언 수체를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칼스주니어로 대사행로 먹으러 갑니다 여기 이제 몬테레이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길인데 여기 지금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저 옆에 왼쪽에 보이는 저기 경전철 같은 거 같은데 그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이 막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뭐 중장비도 많고 길도 좀 좁아졌고 그럴 거 같네요 빨리 어쨌든 이 공사들이 끝나서 별로 나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몬테레이 터널 이거밖에 있지 않나? 또 다른 터널도 있나? 난 이거밖에 몰라요 그치 터널을 몬테레이 에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터널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물이 좀 빨라진 것 같아 응 그죠? 돌을 따라 밝게 보이냐? 레알 카토르스에도 큰 터널이 있었잖아 모두 일방통에 있었죠 칼스 주니어 여기 여기 쌈베드로 칼스 주니어의 대사연호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인가? 벤드라다 그래프스 디럭스가 있었다고? 응 저거 저것도 어딘가? 근데 비슷하다 결국 또 그리또도 하나 시켜 먹어야 돼요 치킨 샐러드 이 점은 combo 그리고 프레스 비? 네 여기 카페 카페? 카페, 네,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브레콤스 super 비록스 네 가문 도듬어 도듬어 그리고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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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리 1 베이컨 로디드 러디드 커피는 그냥 셀프 이따 음식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? 러디드 옛날에 있던 그 바라에 지금 대가리 꼽아서 쓰면 안 돼? 짧아져요? 아 그게 아니고 바라 그거 갖고 오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차피 그 바라가 비싼 게 필요해?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 아.. 중요한 거야? 아..그러면 안 되겠네 한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여보 7번은 파서 하지 말고 파는 기나 바꾸는 게 나 별 차이 없지 싶은데 세트로 여기 아마 팔아서 7번만 사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커터는 그냥 가방에 놓는데 짧으니까 보관하던 옛날 연습용 7번 그거 써도 되겠네 그거 써도 되겠네 그거 쓰든지 이게 뭐라고? 기럭스 한 개하고 치킨 샐러드하고 두리또 샐러드가 양이 많지 않네 와 여기는 샐러드네 이거 좋다 만찬 때문에 응? 만찬 때문에 어쨌든 난 참 비록도 내 거지 이미 집자 샐러드도 낙지인 거 아이가? 다 내 거네? 이게 좀 지저분해 쟁반 쟁반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난 좀 치우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봐 이렇게 지저분해 아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ㅋㅋ 너무 귀여워 그래서 톡톡이 또 그래도 크네 여기는 버터 안주네 버터 이 집은 햄버거 잘하는 집인데? 응! 치킨 샐러드 먹어봅시다 밥 좀 먹다가 바꾸는 건가? 응 감자? 응 이렇게 감자 오고싱은 먹어야 된다 이러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안내려 네 예 뭐 먹을 수 있지 칼을 잘라요 응? 칼이 자라 응 너무 맛있어 아 근데.. 아니 골프 치는 사람이 이천 빼서 비싸다고 나오는데 웃기지 않아? 비싼 거 비싼 거 지금. 그것도 7번을. 7번이 왜? 나는 피팅을 많이 쓰긴 써. 5차우자는 7번갖고 펼치잖아. 하나 먹어. 10번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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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을. 사인거? 사인거? 어때? 모르지? 추워. 그릇도 먹어. 그릇도 같이 먹으면 돼. 여긴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네. 다 알렸듯이. 다 알렸듯이. 안 구운 거 시키는 거 아니야. 튀김이 너무 맛있어. 물이 엮어서 가면. 이거는 야채놓고 한번 돌렸나? 렌즈에? 치즈가 녹았잖아. 여보. 케찹을 좀 뿌려먹어. 해줄까? 내가 해줄게. 얘기를 하지. 다행이 매거든. 커피가 되게 연하다. 이렇게 그릇 같은 싱싱함을 다시 갈까? 저기, 뭐지? 마지막으로 탕후라하게. 와, 저게 여기 이렇게 되어서싶다. 해가 눈치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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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는 게잘. Jenni. 이침이 딱 보인 것 같아. 빵이야 이거 비스킷 별로지? 이 빵은 별로 안 좋아해 퍽퍽퍽퍽하더라고 여보 이거 찍어 먹는거야 KFC 거기에 그지? 응 근데 우리 그거 먹으러까지 갔잖아 그때 생각하면 웃기다 얼마나 못 먹으면 그래야 될까 실패하면서 그렇게 먹어 음 느낌 아파 여보 토마토 하나 먹어요 자기는 구독자가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나? 80만? 10만이 될 거 같나? 별 거 아닌 거 같은데? 또 어떤 사람들은 별 거 아닌데 또 인기를 얻고 되지 않아? 다행히 10만이 될 거 같였는데 그렇게 자신감은 잘 좀 보려오게 뭐 mantra 하트 개미집 야 이럴수가 쌍버디입니다. 쌍버디 다리를 다쳤나 불쌍한 새 제대로 날지도 못하네 멀리 날아가서 다리 좀 잘 고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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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날아가서 다리 좀 잘 고쳐라